. 이게 뭐야, 이거? 밥 소리 아니야? 빨리 나가야 돼. 샐러드 나가. 야, 튀김 나가고. 배식을 같이 해 줘야 되니까. 레몬즙. 이런 거. 됐다. 주꾸미 샐러드 약간 매력적이야, 지금. 비주얼적으로. 주꾸미 샐러드. 드디어 시작된다. 이쪽으로 이렇게 한 줄로 들어오는 게 낫겠어. 한 줄씩 한 명씩. 자, 마늘밥이에요. 마늘밥을 각자 푸시고. 튀김은 가운데 하나씩. 튀김은 가운데 하나씩. 마늘밥을 알아서 푸시고 튀김은 종류별로 하나씩. 하나는 버섯튀김, 하나는 상추튀김. 그다음에 샐러드하고 패스토누 퍼줄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잠시만요. 주꾸미, 주꾸미. 맛있어, 맛있어. 오, 이거 특별한 샐러드예요. 무슨 맛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맛있어요, 와, 와, 와. 자, 비벼 먹으세요. 비벼 먹으세요, 비벼 먹으세요. 맛있어요, 자. 이거 메인, 메인. 이거 보세요. 아,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둘, 둘, 셋.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 팬이에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응. 응. 응, 감사합니다. 응답. 아침에 봐주셨던. 아,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진짜, 진짜, 진짜 완전 좋아. 안녕하세요. 뭐부터 먹지? 튀김부터 먹어요. 아니요. 싫어하지 못 먹을게. 또 먹지 못할게. 이거 뭐냐? 왜? 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우와. 엄마가 보면 망하는데. 엄마가 보면 망하는데. 엄마가 보면 진짜 맛있다. 아 맛있어. 아 부겨네. 더 자리. 엄마 응. 엄마가 보면 망하는데. 염. 다 먹을 summer, 너 주acular 자리. 아class boiling. , , , , , , , , , ㄴ , , , , , , , , 이지성 오우,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그거 진짜. 미쳤어, 그냥. 오,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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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 와, 튀김을 줬지 뭐, 여기 너무 맛있어 자, 됐어 오케이 고객님, 띡 어, 여기다? 와우, 와우 띠암을 잡아주네 띠암도 잡아주고, 진짜 이것도 밥도 좋아하고 맛있는데 와우, 쥐이다, 와우 이게 완전 만능이에요, 이, 이 이게 다 돼 네 한 잔 빼주면 돼 이번 년도 중에 가장 행복한 날씨 이번 년도 중에 가장 행복한 날씨 진짜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띠암을 했어 네네네네 선생님 네 정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팬이에요 진짜요? 감사해요 호 families 소 contexts ряд 식사 다 하신 분, 다 먹은 사람은 음료 받으러 나와요? 고맙습니다.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베테랑 쿨 잘 봤어요. 그래요? 네.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저 바로, 바로 말려가서 봤어요. 난 특별 출연인데. 그, 이태원 쿨 났을 때도 잘 봤어요. 고마워요. 많이 먹어요. 진짜 국 한 번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왜, 왜, 왜 보고 싶었어요?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에이. 고마워요, 많이 먹어요. 형, 너무 잘생겼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많이 먹으세요. 고마워. 이거 드릴게요. 오케이. 많이 먹으세요. 이거 직접 재배한 그거. 제가 방학 때 나와서 이거 키웠어요. 진짜요? 이거 키운 거야, 이거 직접? 네. 관리했어요. 맛있게 먹어요. 와! 야! 야! 차고루보다 맛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왜 맛있어? 너희들 내가 키운 거 먹고 있는 거야 내가 방학 때 아가씨ki 하루종일ée 열심히 키웠다 STAR 물어보자 한번feit하네 아굴 먹을리? 일단 울게 농사 일단 울게 농사 일단 바쁘다 농사 아.. 진리인데? 아.. 이거봐 이거 봐 아 이거 왜 먹어야 되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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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야 되냐 아 이거 먹어봐 아 이거.. 아 이거 한 번 더 먹을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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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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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나 안 돼 이거 세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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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롯 Joo 그와 함께 세롯! 음 음 이게 너무 기계가 느끼한데 음반에 닿아줘요 땀 닿아줘요 땀 닿아줘요 헬로우야, 나 지금 시간이 맛있는데 삶아서 시켜야 돼요, 이거 오케이, 좋아요 이제 다 돼졌어요, 오케이 이제 괜찮아요 왜 웃으세요? 그걸 왜 먹어봐, 그냥 살리면 되지 아니요, 진짜 부드러운 그 충분히... 아, 시켜요 빨리 해, 빨리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어, 예뻐요 아, 예뻐졌어요 아, 예뻐졌어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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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와, 예뻐졌어요 아, 주꾸미가 예쁘다, 주이 주이 왜 안 먹어요? 어? 나 비슷한 거 아니요, 한번 써요 쩍쩍쩍 너무, dreaming 다른 댄스 난 안 됐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형, 혹시 샐러드 더 부탁하실까요? 샐러드? 네 파베리, 우리 샐러드 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어머어머 어머어머, 저기까지 와 형님, 지금 문제가 샐러드가 다 떨어졌어요 아, 남았다 이거 비상사태, 비상사태 어떡하지?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죄송해요 이거 받을 것은 파트, 파트잖아, 원래 파트 네, 네, 네 파트, 받을 거 파트예요? 이거 좀 다 해갖고, 봐 자, 넣지? 잘 먹어야겠다 자, 잘 먹어야 돼 야, 그거 마늘 좀 볶어 줘 파브리, 이거 지금 씻어와 뭐? 네 씻어도 줘? 네 카메산 준비 카메산 카메산 와, 냄새 맛있어요 먹어봐 네 뭐지? 치즈가 들어가는 건가? 네 오, 맛있는데? 유정아, 내가 너 가져가라고 해 여기다 파스타 넣어서 먹어도 맛있겠다 맞아, 맞아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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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주방에서 이거 새로운 음식 나왔는데 아까 샐러드 못 먹은 사람들은 이거 먹어도 돼요 또 나와서 맛만 봐도 돼, 맛만 맛만 빨리 못 먹었는데 뭐야? 뭐야? 여기 특별한 이거 맛있어요 네 먹어봐 주세요 백종원 대표님 스페셜 이거 먹어봐요, 맛있어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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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셰프님의 스페셜이라 하시다가 연근 또 님이? 연근인데? 아, 근데 나 연근을 아, 연근을 안 좋아 고마워 야! 왜? 맛있다 한입만 와, 물어 한입만 연근, 연근이 아니 물어 와, 물어 맛있어 백만이 됐는데 백만이 됐는데 나 어차피 이거 아, 나 어차피 나 어차피 쪼금한데 나름도 이렇게 사면 못해 나 어차피 야 맛있다 야 으악 날 쳐 날 쳐 나 라지호거 맛나요? 우와 와 나 너 이렇게 달콤한다면 황벌 강뼈 안해 맞지? 나 추워 나 추워 맛있는 거 나 추워 내가 깜짝이야 나 아구 진짜 못봤는데 멋있다 먹일래 그녀 중심 중심 그래 яться 마지막 여름 아, 끝났다. 이거 먹어봐, 맛있다. 연근 먹어봐, 연근 진짜 맛있지 않냐? 파브리 셰프님 계셔가지고 오늘 마무리가 잘 됐네. 일로 와봐, 매트. 선생님이 한 건데 일로 와봐. 잘라먹어, 다 넣을 수 있어? 안 뜨겁지? 밥만 먹어봐.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겁지? 맛있지? 맛있지? 바질에 치즈 향이 있어서 엄청 좋아요.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어요. 와, 8시가 돼버렸네요. 시간 금방 간다. 자, 퇴근하시죠, 퇴근.